히트 데인저러스 고알롱 히트 데인저러스 고알롱 히트 데인저러스 고알롱 히트 데인저러스 고알롱 혼자 가긴 너무 위험해 같이 가자 친구야 내 친구를 얻었구만 근데 저 인형 아니야? 아 잠깐만 여자애가 되고 있던거여가지고 가져와도 내 맘대로 이렇게? 뭐야 이제 또 이건 더블점프 더블점프가 있었어? 와 나 몰랐어 갑자기 바보가 된 기분이군 없던거겠지? 이거 잡고 생긴거겠지 오토? 오토를 빼고 한번 해보자고 봐봐 오토가 있어야 더블점프가 되네 저 조각을 먹어야 겠어 저 조각을 먹어야 겠어 히압 기막힌 컨트롤 스카우트 하는 기분이군 하늘 하늘 아하 오케이오케이 알았어요 오케이오케이 알아서 아 또 어기하네 그래 17개나 남았네 가족사진 같은데 약간 유령신부 느낌 나네 그렇지 근데 이 까마귀를 이렇게 죽여되니까 더 나중에 위험해질거 같은데 뭐야 씨발 너무 잔인한거 아니야? 오 오고 노토를 저 안에 놔야되는거 아 우리 둘다 올라와있어야 되나? 아 우리 둘다 올라와있어야 되나? 이 위에 있는 장치는 뭐에 쓰는거지 저 밑에 색칠 안되어있는게 하나 더 있는데 저건 어디로 가야돼? 어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거 도전같이 갯비리야 아니고 아이씨 아이씨 뭐 어떻게 된거지? 아 맞물리겠네 도미바퀴를 저 위험 어떻게 올라갔냐 대부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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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죽어보자 은근 상이 나네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두고 와보자 아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어이C 어이C 근데 여기 이렇게 있는 거 봐서 이게 2단 점프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여기 오토로 두는 게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거 혼자 올라가서 이거 밟는 거지 저 밑에 톱니바퀴 돌아가지만 앞만 물리니까 저기 안 물려 내가 톱니바퀴를 밀어두고 와야 돼 문제는 이제 밀어두고 다시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이거지 아니 아니 이건 뭐지 대체 아 안 돼 뭐 또 여기다 두고 저 위에 문이 열렸을 거야 그러네 아허 홀리 크랩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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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나 저게 저 밑에 그 지붕 여는 거야 조각 다시 먹고 죽으면 다시 없어지네 조각이 됐어 됐어 이제 뭐든 되겠지 이제 문이 열리거나 하겠지 문이 열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오케이 이러면 맞물리고 저기에 돌아가면서 문이 열렸어 그렇지 우와 뭐가 와있겠지 이제 그렇지 아이고 똑똑하다 비행기를 타네 비행기를 타네 병신 뭐야 야이씨 오지마 그만 그만 해야 될 것 같아 야이씨 끝까지 가야되나 보다 야이씨 쓸모없는 야 무슨 까마귀가 사람보다 크냐 아 잠깐만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거 끝까지 내려야 저 위에 나오거든 그니까 저 조각을 미리 먹어야 돼 그러네 맞네 조각을 미리 먹어야 돼 조각을 미리 먹고 와가지고 그렇지 I understand I understand 이렇게 떨구고 나 가가지고 이렇게 떨구고 나 가가지고 이렇게 떨구고 나 가가지고 이거 다시 하는거야 맞네 엄마 아빠 같네 좀 재밌는데 좀 재밌는데? 만두피게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산거야 뭐야 어린 시구 아 아 아 가구가 그냥 먹어바다는 거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